나는 알라 외에는 어떠한 것도 신이 아님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무한마드는 알라의 사도임을 선언합니다. 이슬람아이콘! 안녕하세요 다우드킹입니다. 안녕하세요 찬입니다. 제가 먼저 연락했어요. 다우드는 워낙 유명하신 분인데 제 연락을 받아주셔가지고 아 아닙니다.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인 중에 사실 이슬람에 그렇게 깊이 있게 관심 있는 분들 만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관심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하고 친해지면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자주 봤으면 좋겠어요. 자주 볼 거니까 네 뭐라고 해야지? 일단은 먼저 소개를 간단하게 제 이름은 병찬이고 저는 22살 제주도 아시죠? 제주 아일랜드 아름다운 섬에 살고 있는 저는 일주일 전 일주일 전에 이슬람으로 입교한 사람입니다. 마시알라 이슬람에 대해서 어떻게 알게 됐는지? 사실 제가 1년 전에 군대를 전역을 했는데 제가 군 전역 후 우연히 친구 한 명을 만나게 되는데 그 친구가 무슬림 친구였어요. 근데 너무 재미있고 제 마음도 좀 힘들었을 때 잘 알아주니까 친구랑 자주 어울려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를 접하게 되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슬람에 전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고 많은 한국인분들이 그러한 것처럼 좋지 않은 선입견 그런 가지고 있었는데 친구 덕분에 이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이제 유튜브 다오드님을 포함해서 여러 유튜버들의 영상을 보고 또 많은 걸 좀 느꼈어요 스스로 막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저는 한 6개월 정도 고민의 시간을 거친 후에 이제는 무슬림으로서의 내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확실한 결정을 하게 돼서 이렇게 입표하게 됐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개종이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공부의 시간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했다는 게 좀 대단한 것 같고 제 개종은 어떻게 했어요? 사실 제가 개종을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좀 유니크하게 한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제가 마스티드 성원에 가서 직접 샤하다를 하고 싶었는데 원래는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었어요 네 다오드님 소개로 이제 제가 이제 마스티드를 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성원이 문을 다 닫아서 오프라인으로 제가 샤하다를 이렇게 해서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언컨택트 샤하다를 네 유니크해서 평생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순간이죠 그때 당시의 기분은 좀 어땠어요? 영어로 말하면 스피치리스 아 말문을 이렇게 이렇게 축복스러운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되게 할 말이 없을 축복하는 정도로 감격스러웠던 날이에요 사실 맞는 말인게 신앙 고백이라고 하잖아요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하면은 그 순간에 우리가 지었던 정말 모든 죄들이 다 없어지고 처음부터 이제 완전 새로운 사람도 태어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무슨 입장에서 너무너무 축하할만한 일이고 축하를 해주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브라더후드? 약간 그런것도 좀 많이 느끼는 것 같고 우리 되게 부를 때 형제님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형제님이라고 부를게요 형제님이라고 부를게요 전 이미 사실 핸드폰에 다우드 형제님이라고 동의했습니다 동의했습니다 내가 저장이 안됐다 형제 내용을 저장해놓을게요 그것도 좀 궁금해요 제 채널을 알고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어떻게 알았어요? 사실 유튜브 알고리즘에 영향이 좀 있었는데 거의 초창기 때부터 다우드님 채널을 봤고 한국 무슬림하면 다우드님이 제일 큰 인플루언서니까 이게 보게 되는데 여러 좋은 영상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고 한국이 아직까진 이슬람이 많이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맞아 쉽지 않아요 다우드님을 비롯해서 여러 무슬림분들이 좋은 영상 만들어주셔서 많은 공부할 수 있었어요 안산 마시드 가서 살라 하는 거 거기서 제일 많은 것을 배웠어요 카람 김은수 형제님한테 많이 배웠는데 같은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더 공감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고 이해가 더 잘 되고 유튜브라는 플랫폼 자체가 조금 한국의 이슬람이 올바르게 전달되는 게 조금 도움이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해요 어느 정도만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새로운 무슬림이 됐잖아요 무슬림으로서의 삶은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마음가짐이라던가 생활 방식이라던가 혹시 좀 변한 게 있어요? 변한 거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한국에서 무슬림으로 산다는 게 다우드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슬림이 되고 나서 나는 새로운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시작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실천을 하면 다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 그거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만큼 받는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면 그만큼 좋은 보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그만큼 벌을 받는 거예요 분명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하고 심플한 멀리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절대 나쁜 거를 시키진 않아요 다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내가 했을 때 나한테 좋은 거 다 그래요 금식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결국에 알고 보면 다 저한테 좋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너무 아 이거는 어려우니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거를 하면은 나한테 보상이 더 많이 오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이렇게 고쳐나가고 노력하면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 이전의 삶은 동기부여 없이 그냥 허송세월을 보낸 삶이었는데 이슬람을 알고 무슬림으로서 하느님을 위한 단 하나의 그 동기부여가 저를 좀 프로덕티브하게 좀 바꾼 것 같아요 아 그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삶의 목적이라는 게 그러니까 모티베이션이 진짜 중요해요 사람이 살면서 근데 저도 이제 이슬람을 믿기 전에는 이게 너무 부족했어요 모티베이션이 너무 부족해서 살면서도 내가 제대로 사는 거 맞나? 누구를 위해서 살지? 뭘 위해서 살지?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지? 의미가 뭐지? 근데 이제 이슬람을 알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삶의 목적을 조금씩 알게 된거죠 그분의 말씀을 잘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그분이 인도해주시는 길로 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 내가 삶의 마감이 됐을 때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고 사실 이게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사실은 내가 어디서 왔고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있고 또 왜 살고 있는지 이런 근본적인 해답을 주는 종교거든요 사실 이슬람이라는 게 Purpose of life 를 확실하게 주는 종교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하고 되게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알 수 있어서 알함돌리도 네 알함돌리도 되게 말 잘 쓰시네요 그거를 저는 이 말 되게 아름다운 말인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연락할 때도 가끔 쓰거든요 아 그쵸 참매를 드린다 참매를 드립니다 이런 뜻입니까 혹시 뭐 또 궁금하거나 이런 거 역시도 있어요 선배 무슬림이잖아요 어쨌든 벌써 선배가 됐나요? 네 저 같은 새로운 무슬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나 혹시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제가 뭐 뭐라고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이런 제가 그런 위치는 아니고 만약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일단 아까 말한 것처럼 너무 어렵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첫 번째 왜냐면은 사실 현실에서 부딪치는 것들은 조금 조금씩 바꿔 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믿음 이만히 내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을 해보고 내가 믿음이 정말 생겼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확신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개종을 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 조금씩 바꿔 가면 되니까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은 그때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메일 주셔도 되고 많이 물어보세요 많이 물어보시고 제가 한국인 분들 항상 보거든요 답장 오면 항상 답장 해드려요 사장님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많이 읽어보세요 진짜 마시알라 감사합니다 좀 자주 보면서 연락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래요 자주 만나서 공부도 같이 하기로 해가지고 알함드레 진짜 알함드레 이렇게 진짜 조금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변하고 있는 거잖아요 뭔가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있는 거 같아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한 게 뭔가를 막 아 이렇게 이슬람을 막 퍼뜨려야지 어떻게 돼야지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연한 기회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고 이거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이슬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생기고 이런 거 보니까 뭔가 항상 계획이 있다고 하시잖아요 항상 베스트 플래너는 알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계획의 일부가 아닌가 되게 다오드님 영상에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단 한 명이라도 자기 영상으로 이렇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되게 감사한 일이죠 저도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지만 되게 존경하는 사람 중 한 명이고 많이 배우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뭐 오늘은 여기까지 네 들어가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Take care and be safe Alhamdulillam Alhamdulillam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그 너무 좋아요 너는 이런 데 처음 와가지고 너무 멋있는데 저희 임산부이요 오늘 임산부이요 Together let's make every child have assessed to state-of-art education in all major languages of the world using animations Please help us and earn constant sadaka jarvia by contributing to our fundraiser the link to which is given below Let's make the better world Thank you